자, 계속해서 다음 종목 상담 이어가 볼게요. 어떤 종목인가요? 푸른 기술입니다. 네, 이 종목 비중과 매수가 어떻게 될까요? 올해 6월 4일 날 매수하셨고요. 24,000원 매수가의 비중이 25%입니다. 네, 두 번째 상담 종목 푸른 기술입니다. 남북 철도 연결을 위한 국가 내 철도 공동 조세에 대한 대북 제재 면제 인정 소식에 오늘 철도주가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. 연내 착공식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좀 높아 보이고요. 전문가님이 애정하시는 경협주인데 느낌이 좀 좋은 것 같아요. 어떻게 보세요? 글쎄, 오늘 좋다고 앞으로 좋으라는 법은 없는데 제가 뭐 자주 듣는 말씀이지만 경협주라는 건 장기적으로 판단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좀 뜨면은 비중 좀 줄이셨다가 또 싸지면 비중을 늘려주시고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게 좋다. 왜냐하면 장기간 싸움이고 이게 뭐 당장 합의됐다고 당장 철도 깔고 뭐하고 할 것도 아니고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면제 조치가 있었죠. 23일 날 있었죠. 면제 승인했고 UN도 승인을 했고 미국도 이제 OK를 했고 고위급 회담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일단은 북한에서 좀 미루고 있는 것 같아요. 북한에서 좀 성의를 보여드리라고 하니까 미국에서 좀 나름대로 성의를 보이는 것 같기도 해요. 지금 사신 때가 6월 달인데 네. 6월 4일 네. 이 정도 구간이라는 얘기인데요. 다행히 이제 사실 시청자분께서는 수익권이세요. 현재 시점에서 일단은 매도 하지 마시고 또 어떤 좋은 뉴스가 나올지도 모르고 이제 제 생각에는 좋은 뉴스 한번 나왔을 때 또 나쁜 뉴스 나오겠죠. 또 곧 있으면은 뭐 저기 뭐 비난하는 뉴스 좀 나오고 좋은 뉴스 나오면 또 좋은 뉴스가 나올 수도 있죠. 그렇죠. 그러니까 던지면 안 되는 거예요. 나쁜 뉴스가 나올 수도 있는데 좋은 뉴스가 계속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장기 추세를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가세요. 한 10분할로 매수를 한다고 생각하세요. 어차피 계속 장기 추세를 먹을 거라고 생각하면 10분할로 매수 제일 좋은 타점은 5,800원대 만약에 엔텍 기준으로는 5,800원대고 경론 기준이면은 얘도 제일 좋은 타점은 한 8,900원대였다가 만약에 급락 나와서 480세까지 밀린다. 7,000원대 후반 간다. 땡큐죠. 그럼 이때는 비중 많이 실어야죠. 근데 이 정도까지 갖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조금씩 조금씩 비중 실어보시는 거는 좋은데 사실 저는 오늘보다는 또 한 배치 있다가 보시다가 접근을 하시는 걸로 하시고 이미 쌀 때 왜 매수를 안 하셨을까요?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한번 뜬 다음에 들어가실 생각하시면 안 된다. 그런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. 선전시 좀 보유하시고 손절가는 없어요. 제가 뭐 손절가 만약에 푸른기술이 1만 6,000원대까지 내려온다. 저는 삽니다. 저는 삽니다. 1만 6,000원대가 내려온다. 그러면? 저는 삽니다. 저는 살 것 같아요. 알겠습니다. 장기간을 봤을 때. 그리고 대신 너무 예를 들어서 이게 방송이 저희가 계속 갖고 있으니까 문재인 정부 4년 차의 미래의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사실은 안 됩니다. 지금 시점에서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. 보유하시고 추세를 먹는다고 생각하시고 끌고 가셨으면 좋겠다. 말씀을 드려서 보유 의견을 제시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